캐리비안의 해적 2편, 망자의 함입니다. 어느덧 윌과 엘리자베스는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바로 그때 동인도 회사 군대가 몰려오며 윌은 체포되고 이를 지시한 자는 바로 동인도 회사의 수장, 베켓이었죠. 그러면서 베켓은 위를 불러 은밀한 제안을 하는데 그러자 윌은 엘리자베스를 살리기 위해 베켓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 시각, 한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 잭이 숨어있었는데 그런데 한 블랙포로로 무사히 복귀하는 잭 그 순간 원숭이 잭이 나타나 잭의 물건을 낚아채는데요. 알고보니 원숭이 잭은 아스텍의 금화에 손을 대며 다시 저주에 걸린 상태였죠. 하지만 잭은 항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럼주를 찾기 위해 창고로 향하고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위례아빠 빌은 살아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바다에 수장된 후 데뷔의 선언이 된 사연을 들려주는 빌 이어서 빌은 잭에게 데뷔의 거래 조건을 상기시키는데 그 순간 자신의 빌은 몸에 표식이 나타나자 잭은 괴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육지로 향하죠. 그 와중에 원숭이 잭이 잭의 모자를 낚아채는데요. 이후 잭의 모자는 한 어부의 손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배는 괴생명체의 공격을 받고 소멸됩니다. 한편 외더빈은 엘리자베스를 몰래 탈출시키고 하지만 그들은 베켓의 수와 이안에게 붙잡히는데요. 그 시각 베켓을 찾아가 협박하는 엘리자베스에 그 시각 베켓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마크의 책은 왕의 왕으로 작가를 받은 육지로 잭의 스파로어 그 시각 베켓을 받은 육지로 그 시각 베켓을 받은 육지로 그 시각 베켓을 받은 육지로 이내 베켓은 엘리자베스에게 납부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얼마 후 엘리자베스는 선원으로 위장해 무역선에 승선하자 그리고 그날 밤 그 순간 드레스 유령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겁에 질리는데요. 이는 토투가로 가기 위해 엘리자베스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토투가에 도착해 잭을 수수문하는 윌 이에 블랙펄 호임을 확신한 윌은 남쪽 섬으로 향하는데 어쩐 일인지 사공은 더 이상 진입하길 꺼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윌은 할 수 없이 헤엄쳐 가기로 하죠. 그 순간 코튼의 앵무새가 나타나고 이내 윌은 원주민의 덫에 걸려들고 마는데 그리고 잠시 후 놀랍게도 잭은 그곳에 추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윌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잭 알고 보니 잭은 원주민들에게 잡아먹힐 운명이었습니다. 이에 잭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기로 하는데 그 틈에 그 틈에 그는 탈출을 시도하고 결국 잭은 원주민에게 들키고 말죠. 그 사이 윌과 선원들 역시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그러던 중 보초병이 그곳에 나타나고 이내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그 틈에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하는 잭 그러다 잭은 또 다른 원주민과 마주치고 그 시각 윌과 선원들은 간신히 절벽을 넘어가는데요. 그 순간 원주민이 몰려오며 그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죠. 한편, 감옥 개와 함께 탈옥에 성공하는 핀텔과 라게티 이내 그들은 블랙펄 홀을 발견하고 바로 그때 윌과 선원들이 그곳에 도착하는데 뒤이어 잭과 원주민이 몰려오자 그들은 서둘러 출항 준비를 합니다. 이에 실망하던 원주민들은 감옥 개를 발견하고 쫓아가는데요. 그 후 감옥 개는 새로운 추장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한편, 식인종 섬에서 탈출한 선원들은 다시 항해를 시작하고 뒤이어 잭에게 엘리자베스가 체포된 사실을 알리는 윌 그러자 잭은 윌에게 열쇠 찾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런 다음 잭과 선원들은 강상류로 이동하는데요. 그곳에는 주술사 티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 Mark Sparrow. Dear Dolma. You have a touch of destiny about you. I've been a knowing here. We've come for help and we're not leaving without it. We're looking for this. Decompase your battle from me. It cannot lead you to this. Your key go to a chest. And it is what lay inside the chest you seek. You know I've David Owens. 그러면서 사랑에 배신당한 데뷔의 사연을 들려주는 티아. Of Ultima. Lock it away in a chest. And hide the chest from the world. The key. You keep with him at all times. I didn't know where the key was. But now we do. So all that's left is to climb aboard the flying Dutchman. Grab the key. You go back to Port Royal and save your bunny last night. 게다가 티아는 잭에게 표식이 생긴 것도 알고 있었는데. The black spot. Land is where you are CF Jack Sparrow. And so you will carry your land with you. It seems. We have a need to find the flying Dutchman. Have destiny. 이후 그들은 티아가 알려준 장소에서 데뷔의 함선을 발견하죠. 그렇게 윌은 배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바로 그때 드디어 플라잉 더치매너가 모습을 드러내고 곧이어 플라잉 더치매너의 선장 데뷔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데뷔는 위를 발견하고 의아해 하는데 그러면서 블랙 폴로로 순간 이동하는 데뷔 You have a debt to pay. You've been captain of the Black Pearl for 13 years. I have my payment. One soul to serve on your ship is already over there. One soul is not equal to another. Just how many souls do you think my soul is worth? One hundred souls. Three days. I keep the boy. A good faith payment. 이에 잭은 막장 인생들이 사는 토투가 섬으로 향하죠. My wife ran off with my dog. And I'm drunk for a month. Next time I know what I want to talk about. Me have one arm and a bum leg. And what's your story? I chased a man across the seven seas. The pursuit cost me my crew. My commission and my life. 놀랍게도 그는 제임스였는데요. I nearly had you all off Tripoli. If not for the hurricane. So am I worthy to serve under captain Jack Sparrow? Or should I just kill you now? You're hired. You're hired. That's a cut in your chapter. Time to go? Aye. 그리고 그 자리에 엘리자베스도 있었는데. Come on then. Who wants some? 결국 제임스는 돼지우리로 내쳐지고 맙니다. 제임스 노링턴. What has the world done to you? 이 소식은 이안을 통해 백켓에게 전해지고. 이를 빌미로 외더비를 협박하는 백켓. I had you brought here because I thought she'd be interested in the whereabouts of your daughter. I was recently seen on the island of Tortuga and then left in the company of the known pirate Jack Sparrow and other fugitives from Justice. Injustice will be dispensed by cannonade and cutless and all manner of remorseless pieces of metal. What do you want from me? Your authority is governor. Your influence in London. And your loyalty to the East India Trading Company. Do what you can for my daughter. 한편, 플라잉 더치맨으로 끌려간 윌은 노예로 전락하고 그러다 빌은 뜻하지 않게 윌과 제외하는데요. 그 바람에 윌은 밧줄을 놓치고 마는데 그러자 데뷔는 빌에게 윌의 처벌을 종용하죠. 이에 빌은 어쩔 수 없이 윌을 처벌하고 그런 다음 윌에게 도망치라고 설득하는 빌 그 말에 한 선원이 함과 열쇠에 대해 힌트를 주는데요. 그러던 중 윌은 도박 현장을 목격하고 이에 데뷔는 윌의 도전을 수락합니다. 이어 윌이 걱정된 빌까지 게임에 끼어드는데 What's this? I'm in, matching his wager No Don't do this Drey's cast Four fives Four fives Welcome to the crew line Twelve fives Bootstrap belt, you're a liar And you will spend an eternity on this ship Master Turner Feel free to go ashore Fool Why did you do that? I'm gonna let you lose The key 그러면서 선원들의 감시를 따돌리는 빌 Captain says I'm to relieve you 그 틈에 윌은 데뷔에게 접근해 열쇠를 찾아내고 그런데 한필은 위를 배웅해 주죠 이후 윌은 엘리자베스가 탔던 배에 구조되고 어느새 데뷔가 열쇠를 찾기 위해 윌을 쫓고 있었는데요 You will watch this Let no joyful voice be heard The Kraken 이내 윌이 탄 배는 크라켄의 공격을 받는데 윌을 지켜보던 데뷔는 윌이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윌은 다행히 살아있었는데요 한편 블랙버로에 합류하는 엘리자베스와 제임스 Captain Sparrow Elizabeth You look bloody awful What are you doing here? You hired me All I want is to find Will You'd want to find a way to save Will Most There is a chest Oh dear What contains the still beaten heart of Davy Jones And whoever possesses that chest Possesses the leverage to command Jones to do whatever it is he or she wants How do we find it? With this This compass does not point more Where does it point? It points to the thing you want most in this world And what you want most in this world Is to find the chest of Davy Jones Is it not? 그렇게 잭은 엘리자베스를 이용해 망자의 함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Mr. Gibbs Captain We have our headache Finally 뒤이어 엘리자베스는 잭에게 베켓과 딜을 한 일을 알려주죠 베켓 Yes, they're signed 베켓 wants the compass Only one reason for that He wants the chest Yes, he did say something about a chest Might I inquire as to how you came by these? Persuasion Friendly Decidedly not Will strikes a deal for these and upholds it with honor Yet you were the one standing here with the cries Full pardon Commissioners are private here on behalf of England And the East India Trading Company As if I could be bought for such a low price Jack, the letter's given back No Persuade me 그러면서 책은 엘리자베스를 유혹하는데 My tremendous intuitive sense of the female creature informs me that you are troubled I just thought I'd be married by now I am captain of a ship And being captain of a ship I could in fact perform a mariage No thank you Why not? We are very much alike you and I I and you You long for freedom You long to do what you want to do Because you want it Why doesn't your compass work? My compass works fine Because you and I are alike All evidence to the contrary Oh, I have faith in you And I cannot set foot on land again for near of a decade That's right That's right You actually were telling the truth I do that quite a lot You people are always surprised 그 순간 윌이 그 앞에 나타나죠 With good reason Will? But I do owe you thanks, Jack You do? After you trick me onto that ship to square your debt with Jones I was reunited with my father 곧이어 윌은 열쇠로 함을 열어보려 하는데 Oi What are you doing? I'm gonna kill Jones Can't let you do that, will you? Because if Jones is dead Who's to call his terrible beastie off the hunt, hey? I keep the promises I make, Jack 여기에 출세를 노린 제임스까지 가담하고 Lord Beckett desire the contents of that chest I deliver it I get my life back Now this goes, screw it 그 틈을 타 핀텔과 라기띠가 망자의 함을 빼돌립니다 That chest must be worth more than shiny penny 그 사실을 모른 채 혈전을 벌이는 잭과 윌 그리고 제임스 규바람의 그들은 더치맨 호의 선원들에게 위치가 발각되고 그 사이 함을 들고 달아나던 핀텔과 라게티는 We got it! We got it! We got it! We got it! 이내 엘리자베스에게 들키는데요 We got it! We got it! We got it! 하지만 그들은 더치맨 호의 선원들에게 쫓기고 말죠 We got it! We got it! We got it! We got it! 넘어가고 때마침 이를 본 잭이 함을 사수해냅니다 그 결과 데뷔의 심장을 손에 넣는 잭 바로 그때의 선원들이 나타나자 잭은 데뷔의 심장을 병속에 숨기기로 하죠 뒤이어 더치맨 호의 선원들이 공격해오고 그때 마침 제임스가 심장에 든 병을 발견하는데 그러는 사이 더치맨 호의 세력에 밀려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제임스는 왕자의 함으로 선원들을 유인합니다 그 틈을 타 잭은 제임스를 버리고 떠나는데요 그 순간 잠수해 있던 플라잉 더치맨 호가 나타나고 이에 잭은 심장이 든 병으로 데뷔을 도발하죠 그러다 데뷔는 갑자기 공격을 멈추는데 이에 블랙버루의 선원들은 안도하고 그런데 그때 그 바람에 잭은 데뷔의 심장이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곧이어 블랙버루의 불길한 기운이 엄습해 오는데요 그 말에 잭은 재빨리 달아나고 대신 윌이 블랙버루의 선원들을 지휘하죠 이어서 윌은 다음 공격에 대비하는데 이윽고 크라켄의 역습이 시작되고 그 시각 도망가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잭 그 사이 선원들은 크라켄과 사투를 벌이는데요 그러다 엘리자베스는 위기에 처하는데 다행히 핀텔과 라게티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이내 엘리자베스는 총을 사수하러 가는데요 바로 그때 잭이 화약을 명중시키며 크라켄은 물러나고 뒤이어 잭은 사람들을 피신시키죠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잭에게 고마움을 표하는데 하필 그 모습을 윌이 목격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잭을 붙잡아놓기 위한 엘리자베스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둘러대는 엘리자베스 그 사이 잭은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그 순간 크라켄이 그 앞에 나타나고 이내 잭은 크라켄에게 삼켜지고 말죠 그 모습을 본 데뷔는 승리의 미소를 짐는데요 하지만 망자의 암은 비어있었는데 그 시각 베켓에게 데뷔의 심장을 갖다 바치는 제임스 한편 엘리자베스는 잭을 죽게 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티아는 책을 구할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놀랍게도 바르보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바르보사가 부활하면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암은 끝이 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